예,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이 두 주 전에, 작년에 사고가 나서 다쳐서 디스크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최근에는 3, 4, 5번이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아서 2주 전에 쓰러지셨대요. 너무 심각한 통증 때문에 아예 쓰러질 정도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여기 오실 때도 복대를 감고 울면서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제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던 형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치유될 때 우리 집사님도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3, 4, 5번 디스크 수술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 5번 디스크 수술과 함께